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야기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말방구 실험실의 성장과 함께 해준 말방구 브로우분들을 위해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후드티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입고 나가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사이즈는 후드티 특성상 누구나 손쉽게 입을 수 있는 2X 라지 사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컬러는 모던 블랙, 차밍 레드, 리얼 그린, 클리어 소일까지 총 4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컬러 하나하나 매력적이지 않는 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뭐랄까 이는 마치 아이폰의 컬러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후드티의 마감 처리는 물론 안쪽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 다소 쌀쌀한 봄날에 입고 나가더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방구 브로우의 날개가 활짝 펼쳐지길 기원하는 화이트 윙 로고를 등쪽에 그리고 정면에는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로고와 함께 좌측면에는 말방구 브로우 로고를 넣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후드티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집업을 통해 언제든 열고 닫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 주머니가 있어 스마트폰은 물론 지갑까지 다양한 소지품을 가방 없이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수량은 클리어 소일이 5개, 자민 레드가 3개, 리얼 그린이 3개, 모던 블랙 5개까지 총 16벌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수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당첨되신 분께는 컬러가 랜덤으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어디에 붙이던 스페셜하게 만들어주는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스티커를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께는 XP 펜에서 제공해준 21.5인치 전문가용 액정, 타블렛, 아티스트 22 2세대 모델을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8192단계의 필압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이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메인용까지는 아니지만 서브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혹시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가 않는데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접수는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폼링크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영상 댓글로 참여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당첨자 발표는 3월 29일 화요일에 유튜브 커뮤니티 및 말방구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사실 리뷰로 이어지지 못하는 제품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많은 제품들을 유튜브에 소개하기는 어렵다보니 말방구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말방구 불어본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개허접한게 단돈 5만원! 헛! 말도 안돼! 저도 안먹을거같은게 단돈 6만8천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